한창도의 역사는 한창도의 포르테로 나와서 에스프레스에 비브라토 엄청 많이 하라고 써있고 그리고 A로 들어가면 피아노같이 나오죠 그리고 한칼보가 올라갔는데 피야노예요 그래서 거기가 앞에는 조금 더 쥐선해서 이거 할 수 있으시면 다 주셔면서 할건데 그거를 다 주셔면서 하면서 조금 이렇게 무거운 소리를 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한 펜프하고 지금 펜프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붙점도 하고 중간에 크레션도 다 있다가 이걸 하시면서 그게 그 기능표들이 조금씩 더 길어지셔서 그 붙점도 조금 늦게 나오시거든요 그걸 조금만 같이 맞춰주시고 지금 끝난 데까지는 다 G선을 사용하고 이제 커지고 따라지는 그 와중에 굉장히 많이 느려지시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둘 셋 둘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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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어주세요 호스트가 잡힐 수 있으실까요? 이거 둘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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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2, 3 2, 3, 2 3, 2, 3 2, 3 2, 3 3, 2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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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